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난 니가 내 책 읽으면 나한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. 그래? 무슨 얘긴지 궁금하다. 우리 애기야. 너, 나. 그리고 여운이. 정명은. 이름은 이소라라고 하고 전화가 왔으니까 잘해줘라. 결혼해? 지윤씨가 얘기 안 해? 착하면 재미없지 않나? 착하다는 것처럼 잘 할 말 없는 것 같아. 안 해? 글쎄 난 별로 할 말이. 선주? 난 그 사고가 있던 날. 여운이와 함께 죽었어. 이제 와서 여운 언니를 만나서 죽였다는 거야? 형. 난 주말 그때도 그랬어. 왜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든 거야. 전화해서 같이 가져간 건 내가 아니라 너야. 넌 항상 너무 편한 대로 해석해.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. 사실을 살새로 반짝! 역사에 대해 안 들었을 거야. 그가 는 함께 죽여. 여운이. Life is spring